초롱아 목욕도 했고 한 바퀴 돌기는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초롱이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초롱이 데리고 나가고 싶거든 10분이라도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날씨가 날씨가 이거는 초롱이 신발도 못 신고 부츠도 못 신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나가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데리고 나가는 거야 엄마는 초롱이 데리고 나가고 싶지 산책 갔다 오고 싶지 엄마는 초롱이도 가고 싶긴 하구나 아이고 까딱까딱하네 근데 너무 추워 초롱아 엄마는 손바지 입고 롱패딩 입고 부츠 신고 그러면 되지만 너는 어떡해 너는 안 되잖아 양말 신겨도 겁나 벗어 제끼 꺼고 나가면 또 눈 쪽으로 막 가고 너 말도 되게 안 듣는 스타일이잖아 다른 강아지들은 말 잘 듣는데 너는 말 좀 안 듣는 스타일이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치? 코 잘 거예요? 초롱이 코 잘 거예요? 귀여워 뭐 이렇게 음냐 음냐 해 초롱아 뭐 이렇게 음냐 음냐 해 더 자? 오늘 목욕했으니까 피곤하잖아 얼른 더 자 초롱아 그러면 다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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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감사합니다.